안녕하세요. 베리비티비입니다. 오늘은 호주에 와서 제가 경험한 가장 황당했던 인터뷰 경험을 한번 공유해보려고 하는데요. 때는 2009년에 제가 브리즈번 시티에 처음 워킹을 와서 살 때 얘기인데요. 저는 그때 이력서를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보이는 레스토랑이나 카페 이런 데에 다 들어가서 이력서를 매니저한테 전달을 하고 지금 구직 중이다, 이렇게 사람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 이렇게 전달을 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한 호주 온 지 한 2, 3주 됐을 땐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는데 그 위치가 브리즈번 퀸스트릿 몰 한 가운데 있는 카페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 사장님이 동양분이신 거예요. 딱 봐도 한국분이신 것 같았었는데 영어로만 말씀을 하셨고요.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분이 맞으시더라고요. 근데 인터뷰가 시작되고 저한테 자기소개를 먼저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막 하는데 제가 그때 그분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머리에 놓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블라블라 하다가 모르게 못하는 단어였는데 그 단어를 이렇게 4개를 적으시더라고요. 적으시더니 저보고 그걸 설명을 하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제일 처음으로 msg는 그래도 아니까 msg를 막 설명을 했어요. 이거 msg, IT 피셜, 인그리디언,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단어였 제가 스파이더를 보고 한참 생각하다가 Do you want me to explain the crawling insect?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내가 지금 너한테 곤충을 물어보겠냐? 하면서 되게 기가 차다는 듯이 인사 확 쓰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당황을 해서 I'm sorry, but I don't know any other meaning of the spider.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단어 두 개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나머지도 그냥 모른다고 죄송한데 저 모른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스파이더라는 단어는 알고 보니까 그 이제 탄산음료 있잖아요. 탄산음료, 레모네이드나 다른 탄산음료에다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주는 음료가 스파이더였어요. 근데 저는 호주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단어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메롯이랑 제가 기억도 안 나는 그 한 단어 있잖아요. 그것도 카페에서 쓰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메롯은 와인의 한 종류다. 거기는 이제 술도 있기 때문에 너가 술의 종류도 다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그분이 저한테 너 뉴스페이퍼 읽냐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호주 온 지 2, 3주 되고 막 정신없이 있을 때라 무슨 호주 신문을 읽을 그런 정신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한답시고 한 게 이제 제가 길에서 나눠주는 제가 그때 대답을 한다고 한 게 아 창피해 그때 제가 대답을 한다고 한 게 이제 프리매거진 길에서 나눠주는 잡지 같은 거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는 신문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저한테 프라임 미니스터가 누군지는 아냐 이렇게 하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멘탈을 이렇게 가출을 해서 아마 그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물어봤어도 대답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났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프라임 미니스터 내가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막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하고 손톱 검사를 하고 이 면접은 망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을 끝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상식 공부 좀 더 하고 바틀샵 가서 술 종류도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지? 코멘트에서 좀 너무 슬펐던 거는 너는 코리안 액센트가 강하기 때문에 그 액센트를 없애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분께 말씀드렸던 거는 I'm a fast learner. I'm willing to learn anything for this job.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다 틀렸어요. 이제 뽑힐 거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제가 너무 바보처럼 보여진 게 좀 저도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고 이제 그분은 이미 이제 쌩한 표정으로 알았다. 너가 면접을 통과했으면 내가 전화를 줄 거고 아니면 연락이 안 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연락은 당연히 안 왔겠죠. 제가 너무 바보같이 이제 했으니까 한 20분 정도 된 그 인터뷰가 끝나고 제가 퀸스트리트에 이렇게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빨갛더라고요. 당황한 상태로 면접을 봤다는 그런 얘기겠죠. 어쨌든 저한테는 너무 정말 약간은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창피했던 그런 인터뷰였어요. 첫 인터뷰였기 때문에 제가 그게 거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어떤 인터뷰로 가도 이제 그 생각이 막 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인터뷰는 제가 1년 동안 일한 회사 인터뷰였는데 사장님이 너무 좋으시고 이제 부드럽게 진행을 해주셔서 그때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 이제 잘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제 한국에서나 호주에서나 이제 면접을 보러 갈리는 많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미리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멘탈을 무장하고 가시면은 조금 더 이제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인터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제 이야기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 얼굴이 되게 환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요즘에 창문에 이렇게 붙어서 뒤에 이제 배경을 놓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늘이 너무 예뻐서 이제 하늘 좀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하늘이 이렇게 예뻐요. 지금 이렇게 환한 창문에 앉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기 때문에 얼굴이 좀 환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하늘 참 예쁘죠 오늘. 아무쪼록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